우리의 용어는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말씀했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즉각 힘하라 묵무원정 필요없다 즉각 힘하라 열사의 염원을 담아 현명의 통합 경주역 공장에서 뛰어냈습니다 모두 우리 전주법주가 함께해 주십시오 그대여 들여라 역사의 눈치 몰아치는 밤드대 쇠사슴 은하늘 불꽃이라 정사여 그가 현명의 긴발을 부착시와 반영의 무리를 다스릴 그대여 불꽃이 맑힘으로 다 젖을 때 완전히 시작된다 진전의 목소리 울려 퍼질 때 불꽃이 터는다 일어서라 그대여 일어서라 그대여 존재하라 그대여 현명의 부하라 세계를 변호하라 붉은 빛밟히고 젖을 때 전주의 시작된다 진전의 목소리 울려 퍼질 때 불꽃이 터는다 일어서라 그대여 부진하라 그대여 현명의 구원으로 세계를 변혁하라 현명의 구원으로 세계를 변혁하라 존재해 고맙습니다